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복지로 기능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한편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9회 사회복지 실천가 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시상의 총 상금은 1억 2,500만 원이며 수상자 25명을 선정해 수상자 개인 400만 원, 소속 기간 100만 원씩을 전달합니다. 후보자 필수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회원으로 공익적 기관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추천을 받는 자입니다. 접수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추석 명절 선물 세트 꿈들의 카달로그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추석 꿈들의 카달로그는 견과류와 버섯 등 식품류부터 커피, 방향제, 세제 등 17개의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개발원은 가격대가 최저 6,500원부터 최대 6만 원까지 구성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꿈들의 카달로그는 개발원 공식 SNS와 개발원 홈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사이트인 꿈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